다들 데이하와! 어서오세요. 중국이요? 아 뭐 별로 뭐 별로 언급을 안 할 것 같은데 한국이 잘 되는 거는 중국이 절대 언급 안 해요. 한국이 안 되는 거 못 되는 거 그런 게 중국이 언급을 하지. 어? 한 개 올라왔네. 최민정 올림픽 신기록. 아 요거 한 개 올라왔네. 검색어 18위 최민정 올림픽 신기록. 댓글은 또 완전 비아냥거리는 댓글 많겠지? 아 그래도 인정하는 분위기가 많네요. 어 많이 인정합니다. 뭐 뭐 계속 뭐 비록 하지만 뭐 이런 거 앞에 붙이는데 그래도 뭐 인정하네. 타최실 헐리하. 아 그녀는 진짜 강하다. 진탠도 비사의 헝간징. 오늘 시합은 정말 깨끗했다. 뿌데뿌수호타실리. 어 실력 좋다. 어? 그러면서 또 욕한 애들 있어. 얘 왜 안우냐 이러면서 막 쌍욕해놓고 아 수준보소. 그 다음에 또 한국어로 막 시바 거린 애들 마라. 중국어로 시바라고 적어놓은 거거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야 이거 얼음 문제다고. 최민정이 이긴 건 얼음 문제래. 뷰X들 아우 진짜. 아 이거 뭐 중국 보이지도 않던데. 어? 그래도 대부분은 실력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 이건 막 뭐 흠잡을 데가 없지. 아 이건 무조건 실력 인정이지. 그 다음에 1위 검색어가 남자 5천 중국팀 5위. 아 남자 5천 중국팀 5위라면서. 5위가 꼴찌 아닌가? 아 그냥 중국 입장에서는 그냥 5위라고 하고 싶나 봅니다. 이게 검색어 1위에요 지금. 아 그냥 결승 꼴찌죠. 그러니까 누가 보면 한 100팀 중에서 5위 했는 줄. 어? 캐나다. 어우 그거 안 나오는데. 캐나다가 그 시상대 쓴 거에 대해서는 아무 말이 없어. 캐나다에서 시상식대를 쓴 거에 대해서는 그냥 그건 그냥 캐나다의 전통이래. 그걸로 끝이야. 와 얘네 진짜. 그냥 그건 그냥 캐나다 전통이래. 어 이거 그게. 캐나다 매체 사이 후에 링장타이. 지수어시 캐나다 전통. 인제 시아이스 장판. 그러니까 여기 중국어로 적어놓은 거는. 매번 올림픽 때마다 캐나다가 이 시상대를 쓰는 거는 그냥 전통이다. 다음 메달을 위하여 시상대를 쓰는 거래. 뭐야? 야 우리 한국 선수가 시상대 한 번 쓸었다고 막 엄청 욕먹고 막 댓글 테러 막 당하고 그랬는데 캐나다는 그냥 이걸로 끝이야? 아 그리고 오늘 그 기사도 났어. 이 기사 보셨어요? 스키도 이제 중국에서 유래가 됐다네. 중국 이젠 하다하다 스키까지 신장이 기원 주장. 신장 암각화에 스키처럼 보이는 막대. 이번 올림픽으로 유래 주장 강화. 중국이 베이징 돌기 올림픽을 스키가 1만 년 전 신장 위구르 자치구 지역에서 시작됐다는 주장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고 있다고 월스트리 저널이 16일 보도했다. 중국이 올림픽 개막식 성화 최종 점화자로 위구르족 출신 크로스컨트리 선수 다니거 이라무장을 선전한 것은 서구에서 제기되는 인권침해 비판을 희석하는 동시에 스키가 중국에서 기원했다는 주장을 강조하기 위해서였던 것이었다. 중국과 연관된 고고학자 등 전문가들은 암각화가 1만 년 전에 그려진 것으로 추정하면서 스키가 신장에서 유래했다는 주장을 힘을 보태고 있다. 뭔 소리야 이게? 2015년 신장 지역 암각화를 현지 조사한 호주 중국 공동연구팀은 암각화의 연대를 1만 년 전이 아니라 4천에서 5천 250년 전으로 추정했다. 연구팀은 당시 보고서에서 신장 지역 암각화를 토대로 스키의 기원을 둘러싼 논쟁을 해결할 수는 없다면서 스칸디나비아 북부와 러시아 신장 북부와 몽골 등을 아우르는 지역에서 5천 년 전 스키가 빠르게 확산됐다는 것으로 보고 있다. 스키도 이제 중국 가라네요. 아 근데 이게 여기 뭐 어디가 스키라는 거야 이거? 아니 뭐 어디가 스키라는 거지? 암각화에 뭐 어디가 스키 그려졌다는 거야 이거? 아무리 봐도 스키 없는데? 아 아까 최민정 선수 금메달이 또 중국 사이트에 실시간으로 올라와 있는데 아까 실시간 12위까지 올라간 거 봤는데 지금은 없어졌나? 야 좋은 거는 한국이 잘한 거는 금방금방 없어져. 한국에 뭐 누가 반칙했다 뭐 누가 뭐 어떻게 했다 뭐 이런 거 안 좋은 거는 그렇게 오래 있던데 아 지금 43위로 밀려났네요. 최민정 1500m 우승. 근데 당연히 뭐 댓글에는 비아냥거리는 댓글들이 태반인데 어 또 대부분 사람들은 또 실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아 뭐 최민정 선수 실력 인정 안 하면 어떡할 거야. 그래도 뭐 비아냥거리는 댓글들이 많아요. 그런 거는 뭐 일일이 읽어드리지 않겠습니다. 어 여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적어놨어. 아니 최민정이 1500m 우승한 거 우리랑 뭔 상관이냐. 그럼 다른 것도 한국 좀 제발 상관 좀 하지마. 아이씨. 야 다른 것도 상관하지마 그러면. 아 그리고 여러분들 어 남자 개주 5000m 은메달. 아 잘했어. 아 근데 지금 중국 현지에서는 어 5000m 개주 관련돼서 기사는 요런 게 올라오고 있네요. 남자 5000m 중국팀 5위. 아 중국팀 5위. 에 그냥 뭐 결승에서의 꼴찌인데 어 중국에서는 이걸 5위라 하면서 한국 은메달의 기사는 없어요. 한국이 잘한 거는 절대 기사화 시키지 않아. 어 맞아. 아 그 기사 얘기해야지. 맞아 맞아. 아 이건 또 이게 또 한번 짚고 넘어가야지. 자 여러분들 중국에서 영화를 만들었대. 영화를 만들었는데 한국 선수가 중국에서 쇼트트랙 관련 영화를 개봉하는데 한국 선수가 반칙왕 빌런으로 나온대. 야 이번 베이징 겨울 올림픽에서 편파 판정 논란과 관련된 잡음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중국에서 공개된 영화 한 편이 국내 누리꾼들이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논란이 된 영화는 나라라 빙판유의 빛으로 지난 12일 중국 OTT 플랫폼인 아이치 아 아이치이에서 독점으로 공개됐는데요. 영화는 힘든 노력 끝에 쇼트트랙 국가대표가 된 주인공이 세계 대회에서 승리를 거머쥐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극중 한국 선수들이 고의로 주인공에게 발을 거는 등의 파렴치한 반칙왕으로 묘사됐다는 점인데요. 국내 누리꾼들은 올림픽 기간 이 영화를 공개한 것은 다분히 의도적이라면서 현실과 정반대의 설정이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래도 무슨 뭐 한국에서 반중을 선동한다고 중국에서 반한을 선동한다는 게 맞죠.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봤을 때 이 영화는 실화바탕이라고 하는데 뭔 개소리입니까? 이건 그냥 픽션이죠? 이건 그냥 SF지? 실화바탕? 그냥 개나 줘버리라고 하고 SF영화 같지 않습니까? 실화 같은 소리하고 있네. SF지. 그 다음에 또 이런 기사가 한 게 있습니다. 가짜 삥둔둔의 뿔난 중국 서경덕 교수는 지재권 무개념 자업자득 중국에 여러분들 가짜 삥둔둔이 나와가지고 불티나게 팔리고 있대. 이건 뭐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아 뭐 짭퉁이 어떻게 보면 중국의 어... 뭐... 짭퉁 만드는 게 어떻게 보면 중국의 고유문화라고 해야 되나? 아 근데 이제 중국이 이제 중국 제품을 이제 또 짭퉁으로 카피를 하고 있다는 아 삥둔둔이 뭐냐면 중국의 그 올림픽 이거 캐릭터 어... 빙둔둔 아 이게 또 짭퉁으로 짭퉁으로 만들어져가지고 아 이것도 팔리고 있다네. 16일 웨이보 및 중국 매체 등에 따르면 요즘 빙둔둔 캐릭터를 무단으로 도용한 가짜 상품들이 등장해 중국 당국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급기야 중국 당국은 올림픽 상징물의 지식 재산권을 보호해야 한다며 엄격한 단속의 의지를 밝히고 가짜 제조업자들이 목에 칼을 들이밀었다. 당장 저장성 닝버시, 광둥성 산토시, 중칭시 등에서 삥둔둔 케이크를 판매해온 베이커리가 적발돼 철퇴를 맞았다. 그래도 중국 소셜미디어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금 액세서리인 이른바 찐둔둔이 여전히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다. 아 그러니까 이제 삥둔둔이라 하면 좀 그렇고 금둔둔 금둔이라 해가지고 아 또 금으로 만든 그 비슷한 캐릭터가 또 팔리고 있다고 하네요. 금둔둔이라 해가지고 아 또 금으로 만든 그 비슷한 캐릭터가 또 팔리고 있다고 하네요. 이건 진짜 중국이 자업자득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게 그래 좋아 그럼 중국에서 이제 뭐 지식재산권이다 뭐 이런 거 판권이다 이런 걸 때리기 시작하잖아. 그러면 진짜 나중에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 중국이 이때까지 수십 년 동안 도용해서 쓴 외국들의 지식재산권과 판권들 이거는 어떻게 보상을 해줄 거냐. 아 이런 거 계산 정확히 해야죠. 하나하나씩 계산해야 됩니다. 아니 뭐 중국 지적재산권만 뭐 지적재산권이야? 야 그럼 뭐 그렇게 따지면 해외 거는 마음대로 갖다 써도 돼요? 중국에서는 나중에 진짜 정말 무슨 뭐 더 큰 나라로 더 세계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나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이 지식재산권 문제랑 판권 문제 이런 것들 이거 나중에 다 배상해줘야 됩니다. 그거 배상 안 하면 인정 못 받아요 중국. 중국이 이때까지 수십 년 동안 써온 한국 거뿐만 아니라 뭐 전세계의 그 어? 뭐 영화라든지 드라마라든지 그런 거 짭퉁 찍어내고 인터넷에서 불법 유통시키고 이런 것들 그거 다 계산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한국 예능 드라마 프로그램 불법 유통 사이트가 70개가 넘는다는데 그거 다 보상해야지. 아 근데 진짜 중국에서는 넷플릭스도 안 되면서 넷플릭스에 있는 컨텐츠들은 중국에서 다 보고 있어. 이거는 뭐 어떻게 할 거야. 그리고 더 옛날로 따지면 여러분들 중국에서 쓰던 각종 옛날의 컴퓨터 프로그램들 전세계적인 모든 좋은 프로그램을 중국에서는 그걸 다 짭퉁으로 가져가서 썼잖아요. 거기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할 겁니까? 진짜 그거 다 배상해야 돼. 다 배상해야 되고 중국이 그거 다 계산해줘야 됩니다. 아니면 중국은 인정 못 받아요. 얼마나 수많은 컴퓨터 프로그램들이 중국에서 짭퉁으로 유통이 됐는지 아 그렇지. 이거지. 한국 쇼트트랙 해피엔딩 반칙왕 중국 넘어섰다. 아 여러분들 반칙왕은 중국이잖아. 아 그럼 어떻게 이제 한국에서 뭐 쇼트트랙 영화 한 개 만들어야 돼? 어? 반칙왕 중국 뭐 거기에다가 뭐 왕멍부터 시작해가지고 판커신 뭐 런즈베이 다 집어넣어야지. 아 진짜 올림픽 마지막 날에 진짜 아 금메달 은메달 한 개씩 추가 너무너무 기분 좋아요. 최민정 선수 금메달에 아 우리 한국 쇼트트랙 팀 5천미터 개주 은메달까지 너무 좋아. 야 여러분들 바이두에다가 중국이 그 쇼트트랙 영화를 검색해봤다? 어 중국의 구글 같은 거죠? 근데 이게 뭐야 이거? 중국의 그 그 한국이 반칙왕으로 나온 그 쇼트트랙 영화가 이름이 페이바 빙상주광 나라라 뭐 얼음유의 빛 뭐 이런건데 여기 뒤에다가 이거 뭐야 이거? 한국 영화 온라인 시청 이렇게 해놨는데 야 이거 한국 영화야? 한국 팀이 빌런으로 나온다고 이거 뭐 한국 영화입니까? 야 한국 영화라고 여기 적어놨는데? 아 진짜 가지가지 한다. 진짜 아 진짜 보기도 싫다 진짜. 그리고 왜 하필 이 시기에 이 영화를 개봉하느냐? 그리고 왜 한국이 반칙왕으로 나오느냐? 아 전 이거 어느정도의 음모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식으로 콘텐츠를 만들고 그렇다고 무슨 뭐 한국이 반중정서선동? 야 중국이 제대로 반한정서선동을 하고 있네. 아 그리고 중국에 또 요런 기사가 한개 떴는데 이것도 재밌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이 기사 보셨어요? 날개 11cm 대왕 모기가 폐허로 변한 수직숲 아파트라고 여러분들 중국 스촌성 사천성의 청두에 있는 주상복합 아파트라고 합니다. 주상복합 아파트인데 여기 보시면 이게 뭔가 약간 좀 친환경 아파트 같은 그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이게 수직숲 친환경 아파트 이런건데 이게 어떻게 온거냐면 기사를 보면 이 단지는 2014년도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성공리에 선보인 수직의 숲을 벤치마킹한 고런 이제 아파트 단지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이 아파트 단지에는 이 많은 이 아파트 단지에 살고 있는 사람이 단 10가구밖에 없대요. 온리 10가구만 살고 있다고 합니다. 10가구만 살고 있어. 그러니까 이 프로젝트는 실패를 했죠. 근데 사람들이 중국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 입주를 꺼리는 이유가 뭐냐면 원인은 바로 모기. 가구마다 발코니에 엄청나게 심어진 각종 식물이 모기를 끌어들이고 있는 것이다. 시산림화원 베란다에는 나무, 관목, 담쟁이, 오스만투스, 부겐빌레아, 벚나무 등 총 20종이 넘는 화훼 식물이 있다. 심지어 이 단지에 출몰하는 모기 중에는 일반 모기가 아닌 날개 길이만 11cm를 넘는 대왕 모기가 있던 게 가장 큰 문제였다. 대왕 모기는 스촨성에 있는 칭청산 일대에 서식한다. 모기의 습격으로 이 대형 프로젝트는 허무하게 실패했다. 이야 이건 뭐 그리고 지금 세입자가 없으니까 이 식물 자체가 지금 돌봄을 못 받고 있대. 여기 뭐 사람이 살아야 식물을 좀 가다듬으면서 뭐 이렇게 좀 자를 건 자르고 정리를 할 텐데 지금 이 많은 아파트에 10가구밖에 안 사니까 이건 뭔 진짜 나중에는 이건 그냥 그냥 숲 기둥으로 되겠어. 야 진짜 나중에는 이거 완전 그냥 숲 기둥으로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데는 진짜 뭐 가구마다 사람이 많이 살고 그러면 관리라도 되겠지만 지금 이 상태에서는 누가 여기 들어가겠어. 그러니까 대형 화분이네 그냥. 진짜 시대가 발전하면서 정말 다양한 모양의 형태의 뭐 건축물도 그렇고 뭐 많은 것들이 나오고 있는데 야 이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니야. 부작용도 있지. concept 있 ْ 0 20 22 21 22 20